들도 거의 거기서 거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거기서 거기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중에 거기서 거기가 있죠? 뜬금없는데 제가 이제 현장 수업 가기 전에 가끔 이렇게 혀가 좀 안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운전하면서 이제 그 뭐야 이제 학원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때 랩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트는 노래가 거기서 제가 아는 랩이 몇 개 없어가지고 막 혼자 랩을 하다 보면 좀 발음이 풀리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